그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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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컷 몽디가 맞음 지불이 맞음 절힘이 맞음 절힘 유튜브각이네 하지만 큰 문제가 있는데 죽으면 유튜브각이 아님 어? 이사 큰거 오나? 큰거 안오나? 큰거 결국에 전추의 전장이 있어야 되는데 벌힘 설해파동 쎄짐 철파 10 땜땜 오 샛 아이 파티봐 아이씨 미친 파티 개잘자네 겜잘그 그램만들이 게임좀 잘하는거같은 아이씨 아이씨클래드 잡으려면 저정도는 해야지 아이씨클래드 어이씨클래드 아아 근데 똥댁 동댁 짜는거 로망이 있어가지고 계속 동댁 짜게든 아클 카드 몇개만 붙으면 바로 갓댁 돼가지고 바리타모만 붙으면 화료가 된다고 롯냐 스모냐 롯냐 아니 쓰레기겜 아 이게 뭐야 부각룡 못잡겠는데 아니 드로 불풍기 있어야 육각룡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맘겜특쓸더스임 어쩔까 대왕파로 기사 쓸까 대왕파로 기사 쓸까 대왕파로 기사 쓸까 대왕파로 기사 와 미친 쓰레기겜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다의민 더욱믹 너무 더욱믹 더욱믹 공대기 마치 아 서순 전투 쇠면 전투 쇠면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쇠면 쇠 와우 재물 당연히 재물 아님 화형도 넣을만한데 불풍기에 화형으로 엘리트 잡기 선했고 아니야 꼬표 기사 불뿜 꼬표 음 작은 집 무감각 어포 바리 난관 이거 아니면 오래 본다 똥댁이야 똥댁 음 음 음 교본 아 안 나왔네 성급함 아 어떡하지 성급함 사고싶은데 성급함 와플할까 성급함 제거할까 아니면 와플 제거해도 되고 앞에 엘리트 있어가지고 와플 사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어 어 어 어 괜찮네 이건 공정한 거래야 쟤도 와플 먹어서 좋을 거 아님 매달 뭐 정룡에 똥 이딴 거 먹다가 와플 먹으면 얼마 좋겠음 철파만 쓰겠네 이거 쓰고 나면 어 어 잉병 못 박아나 더 안 돼 들어 없어 절힘 절힘 그 재물도 마 무침 이 碟 ling 노 imo 아빓 아 아 아 evil Teri경 포션 안 쓰고싶었대 징끈으로 타격 세우는게 센포에 더 도움될 것 같은데 뺀촉 복시리 복수 성공 많은 상상함 아니 저거 확률 절대 30% 아닌것 같은데 원동원 귤 아니 성급함좀 쓰자 덱에 공격하도 얼마나 있다고 오우 오우 뭐가 좋은데 근데 이상한거 주지 말고 재물이나 줘 저거 지워야겠다 장타 지워야 언급함 돌겠네 어둠의 포옹만 나오면 되지 않을까 임프공 리즘 뭐야 절절힘 까비 전투장비 가미 너 이제 강호할것도 없고 뭐 할것도 없다 열쇠나 먹어 빠리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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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악마영상이 더 좋은가 아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오우 자식이 마려움 무감각 갖고 싶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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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지? 음... 음... 쉽지 않음 무적트 무적 아님 광폭화가 날려나? 무적은 무적도 아닌데 광폭화를 쓸지 무적을 쓸지 고민되네 아니 이게 뭐야 커피? 아니 나 노상봉이 났겠다 광폭화 있으니까 섬차 왜 기울어졌냐 오른쪽 불 뿜기만 쓰면 된다 불 뿜기만 쓰면 된다 점탑은 무너졌냐 도박분의 영핵 도박분의 영핵 도박분의 영핵 파괴의 전함 비사의 점탑 비 już 비욕的了 거의 80딜 가까이 나오네 갈게 섬탑에선 이 정도는 돼야 일반 몹을 할 수 있다 어? 바리는 교본으로 뽑는다 실패시 사망 어제 같은 드로 큰일 났네 선우 발굴? 발굴... 제물? 리도류? 리도류 광폭화? 진화? 진 뿜기? 진화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불 뿜기 없었으면 힘들었다 있어도 안 힘들진 않네 음 이것이 힘듦인가 아니 이거 뭐지 이길 이길 꼬같은데 타락을 했으면 안되고 무감각 어둠의 포옹만 나오면 이기는데 사실 그건 언제라도 똑같다 제발 세블림 확 돌겠네 여기서 이렇게 맞으면 안되는데 흐어엏 휴 진짜 약하네 똥댁이다 똥댁 아까 이도류먹고 여기서 드롭킥을 먹었더라면? 아니 왜 타락만 나와 아이 정신차려 타락하지마 착하게 살자 사모탈뻔 사모탈뻔 꽃없는 아이언클레드 아 불조약 울겠네 되는게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무쇠 카드 이벤트 띄우고 거기서 지모 먹으면 깨겠다. 헉! 아냐 무감각 따위로 상황이 막히지 않음. 길 어디로 가지? 베렘린 뿔이라 네메시스만 아니면 잘 잡을텐데 진화있으니까 엘리트 잡아주겠다. 어? 가지 먹으면 되겠다. 압착이 가지가 나타나오 저거.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재물을 안 쓰려는 의지. 켈리. 켈리 뭐. 뭐. 어. 응. 좋네. 상점가서 심호흡 찾자. 까비. 제거만 쭉 하면 될 것 같고. 하하. 이 방 김 하 김 제물이 역시 역시 제물바닥이 없지 이거 있는데 제물 주면 안됨 나비 그러면은 이도류 무감각 알만하겠다 오쉣 오쉣 어디갔어 네메시스 거품이네 억언빌리 버블 진화있으니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모는 나가있어 웬만하면 깬거같은 뭐 사고날 일도 없을 것 같고 사모야 위험한데 사실 어 음 젠장 미친 꿈덩이 아니 어 어... 수미턱 일단 이돌이 무감각을 한 다음에 잉크병을 어떻게든 봐서 어떻게든 재물을 뽑는 실패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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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개같은 개! 망했죠? 망했죠? 체력 8 사열 으응 사열 잘 도수겠다 어서 난고나 극복 아니야 제거해야돼 사격 꺼져 이 전투가 진짜 중요한데 어우 다행이다 이거는 재물 아끼다가 뒤지겠지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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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고나 극복 난고나 극복 어떻게든 도대체 거지같은 삽트레기 오가 마가 문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올겠네. 이겼다. 아이고. 아이고. 잊어. 세력 27인데 될까? 무감강경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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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버지같은 느낌. 어둠의 포옹 점마 저거 꼴밖에 안해. 아이고. 아이고. 어퍼요. 어퍼야. 나한테 왜 그래. 오예. 갓겜이었네요. 제가 게임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수고갓겜. 오티. 오티. 이겼다. 다. 어퍼. 자막. 전 doct. 4대 몇 장 잘 뽑히고 못 뽑히고가 너무 중요한 덱이다 9구 정배도 할만하고 역배도 할만한데 과연 진화 강화하자 어차피 애들 다 상태 이상 넣으니까 제거가 제일 낫겠네 다른거 딱히 살거 없고 5구 샵 샵 시간에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철판은 결국에 도움이 안됐네 이정도 들어오면 이기지 않았을까 굿 어서 잉크병을 올려야 해요 저구 미라손 있으니까 하나 더 하자 퐁 형상 필요 없어 꺼져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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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ps 퐁 퐁 퐁 퐁 퐁 어 어 꼴칞거리 뽑았어야되는데 골칫거리가 전천인데 아 이러면 뽑아치네 근데 기사회생이 없네 이러면 안탈을 쓰면 죽었네 아니 왜 기승전 바찬몸이지? 아크리 그렇지 바찬몸 잘 뽑는 아크리 잘하는 아이언클렛더 빰 워후 켈리 굴인줄 알았는데 켈리가 다했네 고마워요 켈리버스 삽은 나가이소 미라손 작은집 너로스 홀수성공 감사합니다 1.111 0 0 0 하하하 214골드 영리야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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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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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